9월부터 미국 정시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거 다룰 때 참 겸손하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기자 출신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접근할 때. 아마 공병호 TV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 성품 자체가 본래 그런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여러분들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온라인판의 중간에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딱 여기 시선이 주목되거든요.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 7 대표 7개 주식이 비싸다. 그래서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정시에서 이 주식을 팔고 전통산업주, 유통주라든지 에너지 주식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재테크 세미나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산운영가가 엔비디아 비중을 줄이고 브로드컴과 TSMC 분산 투자를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아니 엔비디아가 이번에 2분기 성과도 좋았는데 왜 이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식이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마는 어제 6% 정도 폭락을 했냐. 전문가 톱니는 시장은 멀쩡하고 그냥 순한 매매가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가지고 아니 한국의 투자자들이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바꿔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세상의 판을 읽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식시장은 세상을 그냥 집약한 그런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2023년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큰 재테크 여러분들 컨퍼런스를 열었대요. 그래서 환경제테크쇼 환경제테크쇼이 열리게 되면 국내에 내노라는 그런 자산운영 전문가나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가운데 탑을 부를 거 아닙니까 기조연설자로. 여러분 이런 간단한 기사도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자산운영 전문가들은 지금 판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병호TV의 방송 내용은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결론을 정해놓고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럴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보시게 되면 결론이 엔비디아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반도체 주식 가운데 1, 2D를 다루는 브로드컴이나 대만 반도체를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럼 이 양반 이야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년 향후 2년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은 우상향 계속 좋은 날만 남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참가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은 이 소위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야기죠. 최근 1년 2년 사이에 미국 정시를 주도하다가 최근 일부 숨고르기를 한 빅테크 대연기술기업 종목이 오늘 9월로 여러분들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다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문장이지만 소위 박희찬 미래시의 정권의 리서치 센터장이 그냥 갖고 있는 결론인 겁니다. 금리 낮추게 되면 기술주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릴리를 탈 거다.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 걔네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제 걔네는 아니고 그냥 이분 미래셋이 크니까 리서치 센터장이면 여러분들 굉장히 정보를 많이 다루는 애널리스트 중에 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경제가 기조연설자로 불러쓰게 되면 업계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일 거고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딱 결론이네요. 빅테크 기업들이 주식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가격이 너무 비싼 부담이 큰 엔비디아 비중은 줄이고 여러 빅테크에 분산 투자할 시기입니다. 애널리스트 게네니까 가술입니다. 가술인데 미국의 기술주 시장을 굉장히 밝게 보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구나. 내가 예상하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구나. 그런데 틀릴 수 있는 거죠. 예상이나 전망이라는 것이. 그러나 미래의 시점권의 모든 애널리스트를 총종합하는 리서치 센터장이 갖고 있는 개념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장에 가서 안 들었지만 딱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과 2026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5% 수준에서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시기에 미국의 정권시장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정권시장이 이렇게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상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미래의 세세 리서치 센터장이죠. 그 사람이 뭐가 잘 압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다고 보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경청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모든 여러분들 공병호TV의 방송 콘텐츠의 시작점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잘 아니까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의견을 남기신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제가 갖고 있는 태도 삶이나 세상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런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동갑내기지만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애티튜드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공 박사가 왜 여러분들 방송 시간에 다른 사람들 1955년에 여러분들 외과의사분의 이야기를 왜 소개하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소개하느냐. 아니 그분이 1955년 여러분들 생으로서 외과의 여러분들 30년 이상 봉적을 해봤으니까 의료 분야를 내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전문가들을 소중히 여기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오늘 이야기도 대단히 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승장은 빅테크가 주도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일찍 부지런히 일어나 가지고 이 방송을 이렇게 보는 것만 하더라도 뭡니까 큰 걸 얻는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좀 비싼 것 같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해서 갖고 있는 기술주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에 집중하기보다도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반에 걸쳐서 여러 대형 기술주에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할 만한 종목은 브로드컴 gsmc 대만 반도체 콜컴 그다음 암 반도체 설계사주인 이런데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펀드를 판매 관계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애널리스트니까 훨씬 더 좀 신뢰할 만한 정보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 국내는 어떻겠느냐 윤지호 ls정권 리테일 부문 대표 이제 이분은 국내 경기가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국내 정시에 수익을 내기가 더 어려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자들 기사 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get to the point의 핵심을 그대로 집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겁나는 이야기죠 국내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이렇게 잘 써네요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핵심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의 추세적 상승세는 수년간 유지될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왜냐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건축 자재값이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수록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주요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은 인구 감소와 관계없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뒤에 방송 다 안 듣더라도 그냥 오늘 방송 여러분들 투자 대비 수익을 다 극대화한 겁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수록 도심 인프라가 잘 발달된 도시로 이러면 계속 사람들이 더 모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으로 전원주택 같은 데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한국경제신문이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해서 만든 환경재테크쇼에 국내 내노라는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 더해 줘면 좋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뭡니까 기자들의 핵심 메시지만 정리했는데 오늘 감을 다 잡은 겁니다. 미국 정신은 우상향 계속하는 것이고 9월달에 금리 내리면 미국의 대형기술주는 또 한 번 뛸 거고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너무 올랐으니까 브로드컴이나 tsmc나 쿨컴 같은 데 분산 투자하고 앞으로 2, 3년 동안 미국의 여러분들 기술주는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 리서치 센터장이 그냥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내는 어떻게 되겠냐 국내 경제가 계속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돈 벌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ls정권의 ls정권의 이제 여기에 ls정권의 리테일 부문 대표가 윤지호 대표가 부동산은 어떻게 됐냐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왜 자재값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수도권을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칼같이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근혜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 문제 다루기보다 이렇게 경제 문제를 다루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죠 그래서 오늘 작심하고 정치 집어치우고 여러분들 오늘 저 앞부분 시사 주제는 전부 다 경제로 여러분 다 채운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를 이런 뉴스가 갖고 있는 밸류를 이렇게 이런 가치가 있는 건데 제가 거기에다 의미를 더 부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신문에 수학 개미들 미국 정시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를 막 파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엔비디아를 팔고 우르르 갈아탄 곳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에시아 정권의 리서치 센터장이 이야기하는 것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매그니피 센터 세븐 미국의 대형 기술주 빅테크가 너무 비싸다 어차피 비싼 주식이니까 그걸 팔고 유통주를 산다 이제 불안기가 오면 그걸 경기 방어주라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주식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변동장 속의 방어주를 강시해 전망한다 아니 이 주식을 팔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수학 개미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매그니피 센터 M7,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에는 주식을 팔고 정유주나 유통주 등 이른바 전통 산업주 경기 방어주 불황이 오면 여러분들 주가가 비교적 적게 떨어지는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상승세가 주춤하자 밸류에이션이 낮은 너무 비싸다고 보는 겁니다 저평가된 종목으로 투자를 바꾸고 가고 있다 변동성이 낮은 종목에서 당분간 소나기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러분들 조금 파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풀면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 진짜 금쪽 같은 주식들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아마존 닷컴 여러분 이런 주식들은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지만 웬만한 가격이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서 먹을 수 있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 뭐냐 7개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 택하면 되죠 그중에 테슬라는 약간 저는 조금 그렇게 많은 크레딧을 주지 않는데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중에서 여러분 1, 2, 3를 하자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이 정도는 뭐 믿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전기차니까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엔비디아는 gpu에 지나치게 여러분들 사업이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등락이 좀 많겠지만 그냥 애플이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그다음에 메타나 과거의 페이스북, 아마존 닷컴은 뭐 거의 독점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글 왜 포함하지 않느냐 구글은 검색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글은 그렇게는 크레딧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주식들은 뭐 생계가 곤란할 정도가 아니면 팔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은 토요일이고 그동안 정치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다 집어치우고 있는데 그냥 오늘 시장 이야기만 좀 하는 겁니다 이런 주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팔면 안 되는 거죠 무슨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경기 침체가 오면 다음에 경기가 또 좋아지게 되면 다 그만큼 여러분들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놀래 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m7을 팔아 치우는 국내 투자자 이건 아닌데 물론 추가적으로 또 돈이 있으면 나스닥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포인트인 아주 유명한 qqq 그다음에 인텔은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인텔 그 다음에 옥시덴탈 월마트 뉴스퀘일 파워 이런 데에 투자를 하네요 이걸 팔고 이걸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갖고 있고 푼돈 생기면 여길 투자할 수 있는 거죠 qqq보다 qqqm을 사야 안 되겠습니까 운용수수료가 훨씬 싸니까 인텔은 아주 많이 떨어졌지만 인텔은 부활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죠 제 결론은 이야기인 건 뭔가 아니까 이 주식은 왼쪽에 있는 이 주식은 그냥 대를 이어서 넘겨줄 만한 주식이지 중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팔 수 있는 주식은 아니죠 당신이 무슨 전문가냐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 겁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고 오늘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래의 세세 여러분들 리서치센터장께서 기술종목은 계속 지고 있어야 된다 금리 나주지면 또 오른다 그때는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미들이 막 팔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흥미롭습니다 그럼 왜 개미들이 파느냐 매그니피슨터 세븐 기업의 실적이 둔화할 기미가 보이는 것도 기술주 투자 심리를 냉각하고 있다 분기별 여름도 성과가 좀 안 좋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과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걸 팔고 그 대신 다른 것을 여기 보시면 수학 개미들은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ETF를 1억 619만 달러 채 순 매수하고 그 다음 미국 단기채에 투자하는 iShares 미국채 ETF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DR S&P500 ETF QQQ 대신에 QQQM을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SPDR S&P500 아마 이게 SPY 겁니다 터크가 SPY 대신에 SCHG를 살면 좋겠죠 500개 대신에 250개 기업을 묶은 것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최근 미국 정시에서 위험협비 심리가 강해지면서 기술주를 팔고 금융주와 에너지주 등 전통적 경기 민감주가 더 선전하고 있다 남이와 선전하든 말든 이 주식은 팔 수 있는 주식이 아닌 거죠 왼쪽 주식은 너무나 좋은 주식이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면 이 회사들도 힘들어지겠지만 벌써 여러분들 3조 달러 정도의 여러분들 이게 엔비디아가 거의 3조 애플이 3조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딱 시각을 갖고 있으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CHAT-GPT와 라마 CHAT-GPT는 오픈 AI사의 대규모 언어모델이고 라마는 메타의 저크버그가 여러분 운영하는 메타의 대규모 언어모델 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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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